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소희입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네, 다만 술과 담배를 살 때는 예외적으로 연나이가 유지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2005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술과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이 밖의 초등학교 취학 나이와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는 만나이 조경을 받지 않고 예전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8월 말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백악관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확한 시기는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주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박 전 비대비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자체장들의 권력형 선범죄로 이미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지만 여전히 권력형 선범죄를 끊어내지 못했다며 우리 당의 뼈아픈 거울을 반성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 임대에서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월세 수요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26일 최근 간첩 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제외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여름 찜통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2,400만 원을 냉방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서울 윤중초등학교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현재 편성된 학교당 냉방비 지원금 2,400만 원을 추가 교부해 지원을 7,65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짝퉁으로 비판받던 1,592년 거북선이 결국 불태워져 사라지게 됐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1,592년 거북선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경매에서 거북선을 낙찰받은 신 씨에게 오늘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쇄에 논란을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들에게 10만 원씩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재시험 미응시자에게는 보상금에 더해 4월 23일 시험에 대한 수수료도 환불될 방침입니다. 자아는 이미 만들어진 완성품이 아니라 끊임없는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옷 입는 방식이나 먹는 음식 등을 통해 내가 가진 가치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등을 표현하곤 하는데요. 때문에 내가 오늘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으로 인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게 될지를 항상 떠올리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소희, 조재희였습니다.